Q. 케이크 어디서나? Q. 케이크 어디서나? Q. 지금 태형이가 내일 스케줄 때문에 일찍 장례해서 급하게 케이크를 몰래 사놨어요. 아 태형이... Q. 서비스를 써놨네. Q. 서비스 써놨네. Q. 태형이가 좋아하는 쿠킹크림 샀네. Q. 맞아요. 태형이가 이거 좋아한단 말이에요. Q. 케이크. Q. 일단 총은 왜 이렇게 많지? Q. 태형이 19살이죠. Q. 그거 두 개 꽂으면 20살이죠. Q. 태형이가 벌써 19살이야. Q. 레전드. Q. 이러면 19살 되지 않잖아. Q. 레전드 형 아니면... Q. 이렇게 하면 총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. Q. 어땠다. Q. 재미있겠다. Q. 19살에서 여기다 붙인다. Q. 형 똑똑하다. Q. 아니 괜찮은데? Q. 형 괜찮은데. Q. 이렇게 하자. Q. 이렇게 하자. Q. 좋다. Q. 좋네. Q. 열! Q. 19살. Q. 형 형 형태... 어떻게 형태를 불러와? Q. 형 형태가 어떻게 불러와? Q. 형 형태가 어떻게 불러와? Q. 형 옷 벗고 있을 거야. Q. 맞아. Q. 그래서 이불에 있으라고... Q. 그냥 몰래 들어가서... Q. 축하하고... Q. 어차피 팬분들 태형이 옷 안 입고 사는 거 알지 않나? Q.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불 안에 있으면 되잖아. Q. 맞아. Q.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덮여. Q. 일단 갑자기 기습으로... Q. 들어가서 이불을 덮는 거야. Q. 맞아요. Q. 왜 왜 왜 왜 왜 왜... Q. 저쪽으로 들어가서... Q. 저쪽으로... Q. 베란다 쪽으로 들어가서... Q. 이불부터 덮이는 거야. Q. 맞아. Q. 이걸 왜 하필이면 원진이한테 준 거야? Q. 불안해. Q. 다른 사람 중에 그거 있으면 안 돼? Q. 다른 사람 중에 그거 있으면 안 돼? Q. 너무 불안해. Q. 여기서 바로 이거... Q. 뚝! Q. 한 다음에... Q. 그거 그 노래잖아. Q. 가자... Q. 가자... Q. 케이크가 여기 다 떨어진 거 하나... Q. 멈춤? Q. 멈춤. Q. 이 노래 딱 나와야 된다고. Q. 안성미디엄. Q. 뭐 29요? Q. 응. Q. 18은 어떻게 만들어요? Q. 이제 뭐 안 올 거잖아. Q. 만들 일 없구나. Q. 만들 일 없구나. Q. 만들 수 없구나. Q. 만들 수 없구나. Q. 만들 수 없구나. Q.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? Q. 저는 중감, 대감입니다. Q. 뭐지 이거? Q. 저는 꽃감입니다. Q. 청년. Q. 잘 보네. Q. 이리로 들어가는 거 어때? Q. 빨리 들어가자. Q. 그냥... Q. ripe 근데 가 Q. 생일 축하합니다. Q. 생일 축하합니다. Q. 나 최니언을ycz에요. Q.ρέpers 저도 문제 aware. Q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빨리 불어. 야 이거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불? 이거 위에 방아? 야야 빨리 불이 끓어. 손풍기라서. 이거 대줘, 가까이 대줘. 아이고 손풍기 안 나. 조금만 갖고 와줘. 안 돼. 안 돼. 물 좀 가져가줘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예상 못 했어? 그냥 물을 했어. 형이 없이 한 것 같아. 맞아. 형이 없이 한 것 국룰이야. 국룰이야. 형이 없이 찍는 것 같아. 나는 콩나봉이 탔네. 어떻게 타냐. 저 참 안 돼. 삼시창 됐어. 아니 불 타더라고. 와 이거 설마 이거 9 만든 거 아니야? 19, 19, 19. 맞아. 누구 아이디어인지 저거 잘못 만들었지? 누구 아이디어? 원진이 아이디어야? 내 아이디어 아니었어. 그랬어? 내 아이디어. 아 세림이 형. 내 아이디어. 야 부서졌다. 원진이 아이디어. 하나 둘 셋. 최고. 다가다닌데. 폴라로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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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때 기억나? 형이 작년 생일날 폴라로이드 여기서 찍었는데 우리 막 다 완전 완전 패인으로. 맞아 맞아 맞아. 얼룩말 바지 입고. 맞아. 정말 알았어요. 근데 그때보다 못생겼었어. 하나 둘 셋. 오 스쿼트 제대로 해. 아 축하한다. 생축. 생축 생축. 고마워요. 정말 축하한다. 교락살인데. 와우. 자 게임 컷 한 장만 갈게요. 게임 컷. 아하. 야 너 보이스 하는구나. 나 20대. 내가 바로 했는데. 뭐를? 내가 며칠 전에 한 날 전에 했잖아. 그치. 나랑 생일 때 비슷하구나? 아 고마워요 멤버들. 안녕. 원래 너가 안 썼다면 이걸 하는 건데. 씻었으니까 봐줄게. 러비티한테 한마디. 러비티 분들이 엄청 많이 축하해 주실 거야. 아오. 바이 바이. 안녕.